안녕하세요 원더맨 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문경 왔어요 레전드 형님 이륙 했구요 문경 구름이 좀 많이 껴 있습니다 타워 형님 이륙 부메랑 텐을 어디서 가지고 와서 시승을 하고 있어요 타워 형님 이륙 했구요 초평 감자 바위 경석이 와우 자 지금 바람에 사정없이 끌려갑니다 브레이크 줄을 잡고 날개를 죽이고 두번째 이륙 어 두번째 이륙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체조선수 출신이라 운동신경이 아주 좋습니다 제 노트 세번째 비행 그 다음에 지지영 님도 이륙 어 지지영 님도 제 노트를 타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일으켜 갖고 집에 까지 날라갔습니다 음성이 집인데 음성까지 날라갔고 우리 심사장님 오늘 심사장님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카메라에는 많이 안 나왔어요 아 우리 심사장님 브레이크 잡으시고 뭐 초보티를 벗었는 줄 알았더니 어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콩 이륙 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이륙하고 어 1시간 30분이나 1시간 정도 하늘이 열리면서 열이 아주 좋아졌어요 어 지디영 님은 이제 음성이 집이기 때문에 어 집에 까지 날라가서 어 고도한 저기 1900정도 잡고 집에 까지 날라가서 집 근처에 내렸습니다 내리기 좋은 데다 차를 대놓고 왔어요 오늘 계획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 문경 와서 어 그냥 여기서 어 생각없이 왔따리 왔따리 하다가 아 착륙을 했어요 자 여기는 문경이고 비행하기도 좋지만 어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은 어 불면증 어 잠이 안올 때 에 보면 좋아요 아 보고 있으면 어 다 끝나기도 전에 잠이 든다고 합니다 사람들 말로는 그래요 그래서 불면증에 좋은 영상입니다 아 비행 asmr 원더맨 영상은 어 잠이 안오고 나 자작짱 할 거 없어서 심심하거나 할 때 풀어놓고 어 있으면은 마음도 뭐 뭐 편안하게 됩니다 잠도 잘자고 아 비행 asmr 들어갑니다 저는 원더맨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비행 asmr 으 으 으 왜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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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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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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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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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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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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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월산에 있어 주월산에 있습니다 1붙쌤 소리가 들어 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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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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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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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nder. eter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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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기가 더 힘들어. 진짜 오늘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. 전부 다 그냥 내려오는 데가 없어. 내 죽을산 있다고 빨리빨리 오라니까 왜 아무도 안 오고. 아, 그때는 형. 그쪽에 오든지 내가 가든지 내가 가든지. 내가 가? 내가 가? 내가 가? 내가 가? 내가 나아, 나아. 내가 가든지. 내가 가든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